전국의 집값 격차가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. 가격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% 아파트값이 하위 20%의 6배를 넘어섰는데요. 올해 서울 인기 지역의 비싼 아파트가 가격 상습폭이 더 컸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. 강산 기자입니다.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1년 사이 수억 원 넘게 가격이 오른 곳입니다. 84제곱미터 평형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기준에서는 12억 5천 정도 실거래가가 나왔다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18억 9천까지 지난해 9월 5억 5천만 원이던 아파트값이 1년 새 10억 원 가까이 두 배 오른 곳도 있습니다. 지방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. 지난 2016년 초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후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3년 전에 비해 3.3%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이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전국 상위 20% 평균 아파트값을 하위 20%로 나눈 5분위 배율은 6.1을 기록했습니다.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건데 6을 넘은 건 7년 만입니다.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폭 역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실제 서울의 상위 20% 아파트값은 지난 1년간 26.5%나 올라 하위 20%의 상승률에 비해 10%포인트 더 높았습니다.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나 과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서울 지역에 몰리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더 커지는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이 워낙 많이 떨어져 이 같은 양극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SBS CNBC 강산입니다.